피 흘리는 산삼 어, 저 고개 너머가 좋겠군. 여보, 고대지만 조금만 더 참고 저기까지 가서 자리 잡읍시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울창한 고산식물이 열분 4단계에 쌓여 허연 꽃밭 같았다. 고개 밑은 내가 흐르는 시원한 계곡이었다. 즐거운 안식처가 될 만한 장소였다. 종이를 걸어 올라온 그들은 피로가 몰려왔다. 사실 이 산으로 말하자면 험하긴 하나 이르는 곳마다 절경이었다. 이런 경치를 놔두고 속세에서 악의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가 망하고 신흥세력이 등장하여 이씨 조선의 털을 마련한 무렵이었으니 말이다. 이윽고 고개를 넘어섰다. 남편은 한결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이야 참 좋군. 이만하면 한세상 마음 놓고 살만하지 않겠소?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 바야 이런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는 것이. 때마침 소슬바람이 불어 이마의 땀을 상쾌히 씻어주는 듯 했다. 여보! 갑자기 아내가 당황하며 남편을 불렀다. 저기 웬 노인이 내려오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산길 슬글 내려오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있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노인이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산 안개를 타고 내려온다는 신선일까? 그러나 하필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까? 귀한 일이었다. 노인은 두 부부 앞으로 다가왔다. 여보지요! 젊은 분들! 그 말소리엔 신기로움이 가득했다. 예, 노인장께서는 도대체 누구신지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 노인의 신분을 알고 싶었다. 아니, 그가 진정 사람인지 신선인지 알고 싶었다. 허허! 나는 예로부터 이 금강산에서 구름과 안개로 소일하는 사람인데 댁내들은 어인일로 이 깊은 산중을 찾아왔는고? 저는 고려국의 녹을 먹던 미천한 신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인심은 날로 거칠어져서 속세를 떠나 아내와 함께 이산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되는 사람은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이성계가 고려의 유신들을 새로이 벼슬자리에 등용시킨다는 소식은 모르는가? 보아, 아니, 아직도 젊은 분들이 앞길이 만리 같은데 어찌 이곳을 찾아들었는지... 노인은 다시 이성계의 신하가 되라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한 신하가 두 임금을 모시겠사옵니까? 죽어서 몸과 넋신들 그럴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으, 고려국 유신이 두문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한 분이 계시는구먼. 고려가 멸망하자 지조가 강한 고려국의 신하 72인이 두문동에 모여 옛 왕조를 그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고려 유신들의 뜻은 장하다고 보나 어디 이 대조의 땅 아닌 곳이 있느냐? 더구나 너희들은 너무 깊숙한 곳을 찾았노라. 네?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고요? 그렇소. 여기는 내 집 우라니요. 산중기라고는 허나 어찌 남의 집 깊숙이 들어와 살 수 있겠소. 다시 밑으로 내려가 사는 것이 좋으리라. 노인장은 대체 누구신데... 노인은 말을 가로막으며 이곳은 수천 년 내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는 곳이니 아무 소리 말고 내려가서 살라고 당부하자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노인을 불러봤으나 이상한 노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기만 했다. 대체 산신령이었을까?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여보 사실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노인의 말이 왠지 심상치 않으니 우리 다시 내려가십시다. 아내는 노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밟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유지부동이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이 왕주의 머리 숙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산신령의 말엔 무슨 암시가 있을지 모르나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오. 이왕 이곳에 올라왔으니 그냥 여기서 살도록 합시다. 여필 종부라 아내는 그만 남편의 이지에 감동하였다. 구름과 안개로 덮히기 일수인 내금강. 비록 세상과 너무도 머나먼 거리긴 했으나 그런대로 정 붙여 살만한 곳이었다. 산나물과 산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가 풍부한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은 지상낙원이었다. 남편과 아내의 그들은 마치 다정한 한 쌍의 산짐승인 양 산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살어리 살어리랍다 청산에 살어리랍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랍다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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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청산에 살어리랍다 열리 열리 열라 청산에 살어리랍다 우러라 우러라 세어 자고니로 우러라 세어 얼라 한시를 만나도 자고니로 우니노라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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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청 열라리 열라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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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청 열라리 열라 그들은 옛 고려의 노래 청산별곡을 부르며 망국한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외는 산속을 이곳저곳 다니며 약초를 캤다. 갑자기 아내가 소리쳤다 남편은 한 다름에 뛰어갔다 아니 무슨 꽃이기에 그리 호들갑이오? 이것 좀 봐요 꽃빛이 파란 것이 아무래도 이건 보통 꽃이 아니에요 훌륭한 약초예요 아내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잎사귀는 손바닥을 벌린 것 같았고 꽃잎은 과연 새파랗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걸 용하게도 발견한 것이다 남편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어릴 적에 얘기만 들어오던 동삼 그렇다 분명 동삼이었다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동삼이었다 여보 이게 바로 천하에 구하기 어렵다는 동삼이에요 아내는 진귀한 물건을 찾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탄성을 올렸고 남편도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기뻐하였다 어서 캡시다 동삼은 둔갑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 인연이 없는 사람에겐 3년을 산신년께 빌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데 아 분명 하늘이 우리를 돕는 거요 그러나 아내는 동삼을 캐자고 재촉하는 남편을 말렸다 왠지 언짢아지는 것이었다 눈앞에 동삼을 두고도 캐지 않는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요 이놈을 구아먹기만 하는 날엔 몇십 년을 잘 살지 모르는 판에 자자자 저리 비키시오 남편은 나서서 당장 땅을 파기 시작했다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까지 나왔다 아무래도 이 동삼은 안 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같이 버림받은 사람 눈에 띈 것은 불길한 징조예요 아내는 자꾸만 걱정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나 이 동삼의 뿌리를 봐요 여보 피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내의 불길한 마음은 남편의 눈에 안 띄는 피를 발견하였다 파헤치자 상한 동삼의 뿌리에서 나온 피였다 동삼에서 피가 나오다니 남편도 괭이질하던 손을 멈추고 의아해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속에서 그때의 그 노인이 나타났다 거연 백발과 흰옷이 그대로였다 여봐라 어인일로 함부로 남의 동삼을 도둑질하는고 네 천여년을 길러온 나의 동삼을 깨다니 고연지고 노인은 호력이 대단했다 동삼을 캘 땐 의뢰 제사를 먼저 지내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법도 모르고 함부로 캘다고 야단이었다 원체 미련한 몸들이라 노인장에 기르는 동삼을 몰라배웠습니다 부디 노염을 푸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두 내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지난 날 그들 앞에 나타나 하던 노인의 말이 새삼스러워졌다 너무 깊숙이 들어왔으니 도로 내려가 살라던 말이었다 그 말엔 동삼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듯했다 피 흘리는 동삼은 차고로 구제할 길이 없다 하였으니 그대들은 어찌하려는가 노인은 심각히 말했다 그 얼굴은 위험에 가득했다 두 내외는 무릎을 꿇고 백배 사과하였다 부디 목매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노인의 긴장하고 엄숙한 얼굴은 펴질 줄을 몰랐다 그대들은 오늘부터 20년 동안 이 아래 계곡에 흐르는 물을 정성으로 기러다 동삼의 뿌리에 부어주어라 그리하여 20년째 되는 날 동삼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며 그대들에게도 기쁜 일이 생기리라 노인은 엄숙히 말을 마치자 다시 운무속으로 사라졌다 그날부터 내외는 매일 계곡을 오르내리며 정성을 다하여 물을 기러다 동삼에게 부어주었다 그들에게 이 일은 한 일과가 되어 오히려 외로운 그들에겐 한 즐거움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20년이 지났다 이들은 어느덧 50의 고비를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다 칠흑같은 검은 머리가 히끗히끗해진 아내가 물을 기러왔다 동삼의 뿌리에 물을 붓고 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신기한 꽃을 발견한 것이다 그건 분명 20년 전 자기가 발견했던 푸른 동삼의 꽃이었다 아내는 급히 남편을 불렀다 여보 동삼에 꽃이 피었어요 아내는 기쁨과 감격에 목이 메었다 하 정말 신규로운 일이로군 주름진 남편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50이 넘도록 태기가 없던 부인은 그 후 배 안에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꼈다 정말 그 기쁨은 최상의 것이었다 이렇게 두 내외는 옥동자를 얻게 되었으니 이 아들은 장성하여 큰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한다 한편 20년 동안 오르내리며 물을 기러오던 고개는 지금은 20년 고개라고 불리고 있다 로맨 랩